여행을 못 가는 점이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풀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못 가겠더라고요. 해외여행은 안 간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좀 마음껏 다니고 싶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했지만 요즘은 훨씬 편리해졌어요. 앱만 다운로드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 가격 비교, 사진 확인, 그리고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시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를 많이 쓰고요. 국내 여행은 여기어떼나 야놀자 같은 국내 숙박업소 위주의 어플을 사용해요. 맛집 탐방이 제 여행의 주 목적입니다. 먹을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맛집 탐방의 묘미죠. 하지만 요즘은 힘들게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원격 줄 서기 시스템이 많이 도입돼서 앞에 몇 팀이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미국이요. 안 그래도 매일 아고다 보면서 호텔 검색하고 가격 비교하고 마음으로 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행 준비는 이미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앞서 여행을 좋아하는 직장인의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여행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패키지 여행이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후에 비대면 상황과 맞물려서 모바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 또는 정거장, 승강장을 뜻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빠른 디지털 서비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모두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온라인 정거장인 셈입니다. 특히 여행 플랫폼 서비스에는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단축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한 플랫폼에 응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감소인데요.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관리 비용이 덜 들고 오픈소스와 같이 무료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 비용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으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 교류가 쉬워지게 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위기 상황 시 다른 공급업체의 소스를 사용하는 등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행 관련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플랫폼의 종류에는 숙소 주력 플랫폼, 정보 및 관리 플랫폼, 항공권 예약 플랫폼, 주차 플랫폼, 식당 예약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숙소 주력 플랫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스 닷컴. 호텔스 닷컴은 타 사이트에 비해서 금액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북미 최대 OTA인 익스피디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호텔 정보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고다. 아고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텔 위주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예약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타 사이트에 비해서 동일 조건에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할인 이벤트를 자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내 여행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바로 야놀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야놀자는 호텔, 리조트, 풀빌라 등 다양한 유형의 숙소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여가 상품과 데이트 코스 등 액티비티 정보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여기 어땐데요. 야놀자와 함께 국내 호텔 예약 플랫폼의 쌍도마차로 여겨지는 서비스입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 필터링 기능이 세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계획을 관리해주는 정보 및 관리 플랫폼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이 리얼 트립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여행 플랫폼으로서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상품까지 원스톱으로 구매하도록 연동돼 있습니다. 덕분에 편리성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트리플입니다. 트리플은 여행 도중에 가이드 역할에 특화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로 앞에 두 플랫폼보다 규모는 작지만 여행 계획을 짜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원하는 여행 일자와 관광지, 숙소 선택이 끝나면 자동으로 최적의 일정을 짜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숙소 선택과 여행 일정, 계획을 짰으면 다음은 어떤 순서일까요? 항공권을 예약해야겠죠. 역시 항공권 예약 플랫폼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가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인데요. 항공편 검색 엔진으로 그 어떤 플랫폼보다 최저가로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했다면 그 다음 해결 과제가 아직 남아있죠. 바로 관광지에서의 주차 문제인데요. 또 역시 주차 플랫폼을 사용하면 매우 간편하겠죠. 첫 번째 주차 플랫폼은 아이파킹입니다. 이 아이파킹은 직영 주차장이나 제휴를 맺은 주차장에 주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을 검색해서 가격 비교, 주차 공간 예약, 결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정보 제공 및 주차 공간 공유, 모바일 주차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약 5만 개의 주차 정보와 5천 개의 제휴 및 공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21개 지자체와 36개 공공기관 및 네이버, 티맵 등의 사업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맵 주차입니다. 이 티맵 주차는 실시간 주차 공간 조회부터 자동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차장 이동 시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경로를 안내하며 약 300개의 지경 및 제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까지 완벽하게 맞췄다면 맛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유명 맛집들은 대기가 많아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기껏 도착했는데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식당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식당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면 모든 불편함이 해결됩니다. 첫 번째 식당 예약 플랫폼은 캐치 테이블입니다. 캐치 테이블은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예치함으로써 노쇼를 방지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식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중 85% 이상이 캐치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테이블링인데요. 이 테이블링은 원격 줄서기 시스템으로 고객들이 굳이 식당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대기 가능합니다. 대기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효율적으로 대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숙박부터 항공권, 주차, 식당 예약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차 예약 및 결제를 원테이크로 도와주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모두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모두의 주차장을 활용해 보실까요? 먼저 로그인을 한 후에 좌측 상단에 세 개 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차량 번호 등록하기를 누른 후에 차량 번호 추가하기를 눌러서 내 차량 번호를 등록합니다. 목적지를 검색창에 입력하고요.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주변의 주차장을 찾는다면 좌측 상단에 GPS 아이콘을 눌러서 주변의 주차장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조건의 주차장을 찾고 있다면 우측에 필터를 터치하시고 조건 선택 그리고 완료를 누른 뒤에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매하기를 눌러서 이용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숙지 후에 위 내용을 모두 숙지했습니다를 누릅니다. 입차 예정 시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만약 입차 예정 시간을 못 지켰더라도 이용권 유효 시간 내 입차했다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 어플까지 활용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순서는 식당 예약 어플 활용하기입니다. 식당 예약 어플은 고급 식당부터 대중적인 식당까지 다양하게 제휴를 맺고 있는 테이블링 어플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다른 어플들의 설치 방법과 똑같이 테이블링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요. 회원 가입을 마칩니다. 홈 화면에서 원격 줄 서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식당을 검색합니다. 저도 이 근처의 식당을 선택해 볼게요. 자 원격 줄 서기를 누르고 대기 예상 시간을 확인한 후에 대기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방문 인원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결제 정보 확인 및 규정 동의가 나옵니다. 역시 확인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미리 설정해 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네 이렇게 대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줄 서기가 아닌 즉시 예약을 하고 싶다면 홈 화면에서 즉시 예약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식당을 검색합니다. 이번에도 주변의 식당을 선택해 볼게요. 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고 방문 인원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누릅니다. 네 방문 일시와 방문 시간을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누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최종 예약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숙박과 여행 계획부터 주차 그리고 맛집 예약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활용해 봤습니다. 옛날처럼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뒤져가며 호텔과 관광지에 일일이 전화해 가며 힘들게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네 손안의 모바일 하나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도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여행 준비에 도움을 주는 다른 어플들도 많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여러분 이제 여행 준비부터 집으로 귀가하는 날까지 내 손안의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정을 짜서 출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농담이고요. 디지털 서비스가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디지털 서비스 여행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여행 계획 및 모든 예약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숙소 주력 플랫폼에는 호텔스닷컴, 아고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있습니다. 여행 정보 및 관리 플랫폼에는 마이 리얼 트립, 트리플, 마이로 등이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플랫폼에는 스카이 스캐너가 있습니다. 주차 플랫폼에는 아이파킹, 모두의 주차장, 티맵 주차, 카카오티 주차 등이 있습니다. 식당 플랫폼에는 테이블링 등이 있습니다. 여행 계획과 일정 관리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대표적 서비스인 마이로는 여행 일정, 숙소 예약은 물론 테마별 관광지 추천 등을 통한 여행 계획까지 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주차 앱 활용 방법 중 주차장 찾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창의 목적지 입력, 주차장 선택, GPS 아이콘을 통해 주차장 탐색, 필터 기능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주차장 탐색, 모두의 주차장 주차 앱 활용 방법 중 주차비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하기를 눌러 이용권 선택, 입차 예정 시간 선택, 구매하기 순서로 이용권 구매, 테이블링 앱 활용 방법 중 원격 줄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 원격 줄서기, 돋보기 아이콘을 통해 식당 검색, 원격 줄서기를 통해 대기 예상 시간 확인, 방문 인원 선택, 결제 정보 확인, 결제 비밀번호 입력, 대기 신청 완료. We'll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